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준석에 대한 추가 징계 논의가 상당히 본격화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어떻게 처음에 이렇게 반발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지만 반발 수위라든지 또 공격 목표 범위 이런 것이 일반인들의 상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완전히 벗어나서 대통령까지 그냥 치고 박는 그런 형태를 보여왔기 때문에 아마 국힘당 내부에서도 이준석 씨에 대한 추가 징계 논의가 불가피하다 그런 의견이 아마 압도적인 다수 하태경이라든지 최고위원을 지냈던 김용태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합의된 의견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하더라도 해당 행위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나 완전히 제명을 시켜버리게 되면 그거야 이제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동아일보는 지금 일면에 톱뉴스로 이렇게 다뤘습니다. 마침 오비일학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하는 날 이준석의 추가 징계 논의가 원래 예정됐던 것보다 좀 빠르게 이렇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지만 어떻든 간에 이준석에 대한 추가 징계 논의는 그냥 논의 수준에 거치지 않고 아마도 어떤 형식으로 간에 그 모습을 분명히 드러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준석이라는 친구가 얼마나 당돌한 거 하니까 여기 작은 기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당 이준석 추가 징계 착수 같은 움직임에 대해서 이준석은 어떻게 답을 하는 거 하니까 이 친구의 아주 독특한 그런 합법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문제를 지적하게 되면 지적된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과 전혀 관계없이 자신에게 유리한 답을 하는 것이죠. 이준석이 말하는 것은 양두구역을 말했다고 나를 징계한다고 이런 식입니다. 양두구역이라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좀 심한 이야기지만 해당 행위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까지 자신의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 한 번도 해명을 안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친구의 아주 독특한 그런 해법은 지적된 것에 대해서 전혀 조금이라도 불리하게 되면 언급을 안 하는 겁니다. 굉장히 독특한 그런 친구입니다. 어쨌든 어떤 형식으로 간에 징계는 아마도 불가피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이제 징계 수위가 어느 정도인가라는 부분들이 많은 사람들의 궁금함을 자아내게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내용은 한번 조금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윤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왕희 교수가 이 문제를 지금 주도하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모욕과 땅위신 훼손 이게 이제 본질인 것이죠. 그 가운데 양두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작은 사례로 포함이 되겠죠. 국민의힘의 윤리위원회가 9월 18일 이준석 당대표 전당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이왕희 윤리위원장은 이날 전체 회의 직후에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준석 당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 징계 심의는 추후 일정을 조율해서 결정할 것이다. 징계 절차가 개시가 되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것이 해당 관계자가 소명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전번에도 분명히 있었죠. 아마 그런 절차를 거칠 것으로 봅니다. 추가 징계 착수 이유로 이항희 국힘당의 윤리위원장은 이준석 대표가 당원과 당 소속 의원 그리고 당기구에 대해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모욕적이고 비난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한 등 당의 유해한 행위를 했다. 해당 행위를 했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혐의에 근거해서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 이렇게 이제 이항희 윤리위원장이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조로 지난달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원총회에서 이준석 당대표가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발언은 당원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은행이었고 이렇기 때문에 추가 징계를 당의 윤리위원회에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어떤 표현이 문제인지에 대해서 이항희 위원장은 그것은 언론에서 많이 쓰셨다. 꼭 그렇게 규정해서 말하지는 않겠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해당 행위를 계속 한 거죠. 지금까지. 해당 행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이준석 당사자는 전혀 해당 행위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어쨌든 판단력이나 분별력 이런 부분들도 보통 사람들하고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의 어떤 양식이나 이런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봅니다. 윤리위원회는 조만간 이준석 대표에게 출석 날짜를 통보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항희 위원장은 윤리위원회는 누구든지 서면으로 소명기회를 드리고 있고 본인이 원하면 출석해서 소명할 기회도 드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당 대표인 만큼 반드시 직접 출석해서 소명의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이항희 위원장은 당은 당규상 모든 것을 근거해서 진행하겠다. 위원장이라고 하더라도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지 않고 징계 수위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항희 위원장이 여러 가지 경험들이 많으신 분이니까 기자회견에서 돌출발언이 전혀 없고 절제된 그런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과연 이항희 위원장이 주도하는 국힘당의 윤리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준석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친구가 갖고 있는 화법은 언어를 사용하는 그런 기술은 상대방이 어떤 문제를 지적하게 되면 그 문제가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하거나 이렇게 되면 절대 그 문제를 직접적으로 거론하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떤 경우든 간에 유리하다고 보는 그런 주제로 화제를 돌려가지고 상대방의 공격의 예봉을 꺾고 그리고 초점을 그냥 휘석시켜버리는 그런 독특한 그런 언어 사용 기술을 갖고 있는 것이죠. 한번 보시죠. 이준석 완전히 이번에 바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이 해당 행위를 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준석은 양두구육을 썼다고 저를 징계한다고요? 이항희 위원장에게 유엔 인권 규범을 바칩니다. 유엔 인권 규범은 표현의 자유라는 부분들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자신은 해당 행위하고 관계없이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그런 문제를 지적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국힘당의 이준석은 당 중앙윤리비원회가 전체 회의를 열어서 이준석에 대해서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한 것과 관련해서 유엔 인권 규범 제19조를 유엔에서 인권 관련 활동을 평생해오신 위원장에게 바친다. 표정도 아주 강팍하게 생겼죠.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 사람들의 인상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언어라는 것이 그냥 그 사람의 내면 세계를 그대로 노출시키거나 표출시키는 것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렇게 거친 언어를 사용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정신세계도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거칠게 되어 있는 거죠. 또 그것이 고스란히 얼굴에 드러나게 됩니다. 이준석은 윤리비원회 결정이 발표된 직후에 페이스북에서 양두구역을 표현했었다고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는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기본적으로 양두구역은 예화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행위를 치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해서 당을 어려움에 빠뜨리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항의 위원장이 갖고 있는 그런 문제인식인데 그 부분에 전혀 언급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마침 공식적인 장소에서 소위 성상납 의혹이라든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서 단 한 번도 해명하거나 직접 이렇게 설명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참 노예합니다. 젊은 친구지만 그야말로 정신세계는 7, 80 먹은 나이 더 신분 보다 훨씬 더 엄융하고 공작적이고 계략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본인은 무슨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당원들의 총의를 모으고 또 의원총의 총의를 모아가지고 윤리위원회의 위원들이 대부분 양식이 있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중징계가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시1917님께서 저는 정말 스트레스 받아서 이준석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원칙대로 제대로 징계를 했으면 벌써 연구 제명이 나왔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번에 당원권 6개월 징계라는 것도 너무나 물렁물렁한 그런 봉호님은 이준석 탄핵에 동참하려고 당원을 제가 개입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